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이분 참.. 이거 참.. 아.. 수리 할 것이냐? 뭐.. 수리 해갖고 갈까? 한 번이라도.. 소년님 어서 오세요. 수리 잠깐 하죠. 일단.. 어.. 개모소총 수리하는게.. 해군요관전지 하나.. 그리고.. 금속복품 하나.. 그리고.. 링컨 리피터.. 링컨 리피터.. 아.. 역류소총.. 거의.. 내구도가 안들었구나. 자.. 링컨 리피터도 완벽하게 수리하구요. 공포 찬탄.. 정도 수리 한번 할까? 금속.. 완벽하게 수리하고 가죠. 좋아.. 뭐하려고 했더라? 아.. 더니치 빌딩? 맞아맞아맞아.. 야.. 오늘 시작하자마자 공포의 게임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잠깐만.. 더니치 빌딩.. 자.. 더니치 빌딩을 갈건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좀.. 내꺼 그대로 있을걸? 그렇지? 흠흠흠.. 온김에.. 온김에.. 이거.. 다 가져다가.. 팔구.. 좀 하고.. 뭐.. 그럴까? 온김에.. 온김에.. 이거.. 옷도 좀 갈아입을까? 야.. 이 옷.. 이 옷이.. 기능상으론 좋은데 야.. 보기가 너무 안좋아. 옷은 뭐.. 꺼작대기 입고 싸우는거 같애. 방어력이 있겠어? 딱 봐도? 그냥.. 가죽.. 뭐야 이게.. 헝겋대기인데? 빨라서 좋긴 한데.. 일단.. 잠시만.. 내가.. 텔레포트 무기가 있나? 어.. 텔레포트 디바이스 있군요. 자.. 이거 다 가지고.. 정리 한번 싹 하세요. 텔레포트 디바이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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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웬만하면 DLC 중간에 하다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택.. 지금은.. 예..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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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릿느릿.. 저 던 위치 빌딩 하려고 남은 그냥 정리하는거지 뭐 슈가방 근데 사본적은 없는거같애 얻어서 거의 쓰지 사서 쓴적은 거의 없는거같애 슈가방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저 총알 만드는 기계에요 한번도 안썼죠 저게 핏에 있는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건데 잠깐만 일단 포인트 룩아웃 이게 무기거치대 포인트 룩아웃 포인트 룩아웃 무기를 넣어볼까 자 이거랑 유니크 넣는거죠 싱글샷컨 싱글샷컨 영여수총 쌍발총 영여수총 또 뭐있었지 도끼 대사용 칼 또 있었나 도끼 근접무기 아니 쌍발총 영유 싱글 뭐하나 더 더 있는거같은데 매그넘 머니가 아니야 잠깐만 이걸로 넣어야 되나 똑같은데 안나오는데 이거 유니크인데 아 생화학 호집 이거랑 어? 왜왜 안나와 아 어 하..정말 많이도 없었다 밀리무기도 좀 얻었네 지뢰랑 수류탄 근데 지뢰랑 수류탄은 거의 안쓰죠 워낙 이제 AP가 좋아지니까 수류탄은 뭐 나중에 펄스폭탄은 쓸 때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뭐 영유소총 하나 가져가고 아 군번줄 컴베다워 사기꾼의 위투 특수성경살인마 이스트? 흠 흐 흠 흠 흠 흠 흠 야 스태스 오일 너무 많다 너 너무 많이 좋다 스태스 오일 아 다 못했어요 또 해야죠 뭐 급한거 아니니까 역시 이거 입는게 좋아 스태스 오일을 좀 놓고 가죠 아 역시 차라리 이거 입는게 나 스태스 오일을 좀 놓고 가고 스태스 오일 너무 많아 나 스태스 오일 지금 뭐하는거 봐라 그렇다 장난 아니다 라덱스를 좀 라더x 하고 라더웨이를 좀 라더x 좀 더 가져가고 라더웨이도 됐어 이 정도 어 뭐야 자 더니쉬 빌딩으로 가자 더니쉬 빌딩이 어딨냐 바로 여기 아야 싹 나왔어 싹 나왔죠 스타먼가가 빨리 찍어야죠 더니쉬 빌딩 어 차량지리에서 가도록 하죠 여기 잠깐 데려다 저기 아무것도 아닌데 오오오오 배치집중 부담없일수있는 연비소처럼 야 이거 안맞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으흐흐흐흐흐흫 아니... 계속 총알을 총알 통과했어 왜그런거지 야 그 계단 사이로 계단 사이로 지금 받은 거야 일단 뭐 무기는 뭐 나 이거 간이 뭐야 거시기로 할까? 키보드라고 하는 건가? 뭐라고 하네? 어? 저거 뭐야? 길이 막혀있잖아? 밑으로 가야 되나? 또 키보드라고 하면 저거 겁나게 안 될텐데 지하 레스텐링 와서 오세요 이게 패드로 하다가 패드로 하다가 키보드로 하면 손에 안 맞고 키보드로 하다가 패드로 하면 손에 또 안 맞아 근데 키보드로 하는 게 확실히 반응속도는 빨라요 금방 익숙해지고 확실히 빨라 어? 레이더에요? 뒷거 지수 아 아주 좋은데? 오 야야 무기 쐈어 무기 쐈어 군 enhances 무기 썼어 지금 아 난 무기 지금 내부로 다 달았죠 저건 저건 주소 받잖아요 상향력 라이플 같은데 주소는 뭐 고쳐야죠 야 무기 두개 있네 아 얘꺼 주소 쓴거구나 아 저녁이라 은신이 잘되어 잘 발견 못해 애들이 저녁에 왔다갔다 그러는게 참 편해 그래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야구가이잖아 은신이면 은신청사로 척박 먹여놓고 다트 쓸텐데 애가 반응이 없어 다트 갖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나 봐 애가 반응이 없어 야 나 파워 진짜 썼어 야구가이가 두 방이야 은신.. 은신치면 은신도 아니네 근데 은신이면 한 방이겠는데 몸에서 꼭 갖다주는 야구가이고이 고기 자 저기 보이죠 저거 보이죠 저거 저 건물이에요 던위치빌딩 그 책을 저 던위치빌딩에다 밑에 있는 오벨리스크에다 갖다 두면 소거가 된다고 그걸 해달라고 했죠 아 나 로보트 해야지 아싸 아 몸통 으음 원샷을 즐기기 위해서 제트 하나 막자 원샷을 즐기기 위해서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아 이런 좀 하고 아 흥 도 으악 회골 zeniu 홍 mej MICHAEL 아 아 오 beet 로스 downs 자, 침명타 좋아 이게 침명타가 잘 터져 되게 영유소총이 이상한단 말이야 침명타 되게 잘 터지죠? 어어 침명타 압티베트 침명타 침명타 압티베트 도올로 역 깨진 아 이게 역류소총을 잘 안썼어 제가 그래서 계속 시청자들이 역류소총을 쓰실거죠? 쓰실거죠? 해가지고 쓰는건데 침은터가 이렇게 잘터지네? 겁나게 잘터지네? 엄청 잘터지네? 미신들이 잘터지네요? 자 던위치 빌딩 한번 들어가보자 자 던위치 빌딩 총 2개인거 봐서 저기 해골이 하나 더 있죠? 이 해골과 이 해골이 서로 싸운거 같아요 그러다 죽은거 같은데 탄복스를 놓고 싸왔나? 얘는 잘려서 죽은거 같은데 기록 기록 야 이상한거 뭔거 같은데? 녹색도 없이를 먹었어 스틴팩 3개 스틴팩 3개 개무수총이 나쁜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이제 별로 파워 때문에 총알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총알 구하는 대비 성능상 되게 좋죠 자 여기에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1봉터 1봉터 야아 얘 나랑 비슷한데 누군지 몰라도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건 나랑 똑같죠 이 제이미 1봉터 2봉터 1봉 1봉터 1봉 2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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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봉 4봉 5봉 5봉 5 캐러벤을 털렀다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 추적을 하는데 그 망할 놈이 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에 파괴시키려고 온 책 있죠 자 이 건물을 찾아서 들어온 거야 지금 얘네 아버지가 이 책을 없애려고 여길 들어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이미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볼 볼 옆에도 지금 하나 있었어 제 리버인 것 같은데 왠지 리버면 큰일 났는데 조심조심 이동해요 이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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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버 한탕에 죽이기 위해서 싸이코 하나 먹고 제트 하나 먹고 자 야호가기까지 먹죠 야호가기 아까 데미지 10% 상승 멘토스도 하나 먹고 혹시 모르니까 물꾼도 하나 먹고 버프업도 하나 먹어요 그리고 총을 링컨으로 바꾸고 데미지 108이죠 게다가 AP를 많이 안 먹는게 돼서 자 원샷에 원샷에 죽이는 거예요 원샷에 원샷 리아님 어서오세요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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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샷에 죽였어요 이제 리버도 원샷에 죽일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지 조심조심 이 더니치 빌딩을 제대로 즐겨되면요 어 레벨이 올라서 오면 안 돼요 나처럼 초반에 레벨 10 이하일 때 더니치 빌딩을 오면 그 공포를 예 제대로 실감할 수 있죠 물론 은신을 초반에 많이 찍었다는 전자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은 갑자기 나와서 덮쳐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자 발견했어요 제이미의 여섯 번째일지 이랑님 어서오세요 가보세요 자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생각했던 제이미 과연 아버지를 찾아 이곳까지 왔는데 오늘 밤은 숨어있어야겠대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거죠 제이미가 여기 내가 지금 다 뒤졌지 이렇게 오케이 어 리, 리버구나 야 얘는 얼마나 방사능이 쩔었으면 이렇게 죽어서도 연기가 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 없네요 자 내가 이쪽으로 왔죠 직진하는 길은 지금 막혀있는 것 같은데 빨간 점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자 지금 온 곳에 피투성이예요 바닥도 피투성이 천장도 피투성이 벽도 피투성이 모든 데가 다 피투성이예요 자 얘는 여기서 뭔가 방어를 하려고 하다가 죽었네요 아 지회를 많이 주네 으음 스 스스 지뢰를 많이 주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가 제이미였다면 제이미의 일지가 여기 있었을거야 얘가 제이미였다면 하지만 제이미의 일지가 없네요 그런거 봐서 쟤는 제이미가 아니야 뭔가의 겁을 먹어서 지금 이쪽으로 와서 방어로 하고 있었던거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거같아 지금 이쪽으로 빨간점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라졌어 anomalous 시스템이 진행되봐 hin상 시스템이 진행됨봐 요 한숨 돌리는거지. 손상태에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은신이 안풀릴거야. 그쵸? 그쵸?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어? 바로 앞에 있는데? 어어 야 벽어됐었나 보다. 아 뭔가 좀 불안한 했더니. 곁노동은. 이 무서운 공간을 더 고우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음.. 역시 흡혈기와 괴물들을 심장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시체 해골이 많은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쪽이 아까 반대편으로 가는 길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저장 한번 하고요. 그죠? 내가 왔던데죠? 업체 없다 간죠? 아까 저쪽 복도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도대체 재미는 이런 곳에서 어디서 숨어 있었던 걸까?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보도 쪽이었죠? 아까? 이거는 지금 3장이야 3장. 다 비어있네 왜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뚫는 데가 많을까 여기 심장현상이에요 컵이 떠있죠 여기는 천장 옥상 쪽인가봐 빨간 점 있어요 이 쪽이 아닌가 이것도 지금 제가 홍면 패널 자세히 보면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저거 해체하려고 뒤를 열었는데 별것도 아닌거에 깜짝 놀리고 있네 이쪽은 아닌거 같죠 이쪽 길은 어디냐 아 여기 안아본데군요 여기도 없어요 무슨 소리가 났네 이쪽 방 중에 하나 있을것 같아요 이쪽 방인가 자 리워 그 시스템을 꺼냈어 자 원샷에 가죠 아 이거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 가까이 못가가지고 자 링컨 리프트 자 원샷 잘해야 돼 제가 움직이니까 한 이정도에 이 정도 가면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까지는 맞출 수 있음 어 77% 어 77% 어 내가 100%인데 됐다 일어났다 어 그래서 77%인데 어 이거 안좋아요 일단 가보죠 아 안맞았어 첫방부터 안맞았어 야야야야야야 너 피하면 안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된다 야 이쪽있다 이쪽있잖아 한방에 못간다 지금 두벅맞는 아 잘갔다 아 일어서 아 아 아 아 원샷에 못 끝났네 일단 주변에 없죠 아 76%밖에 안나와가지고 네 형 그래도 겨운치를 많이 주잖아요 왜 폭력만 서세요 아 토스님 반가워요 지금 가는길이 이 방을 중심으로 한바퀴 돌게끔 되어 있었는데 어 이제 적은 없는거 같아요 아랫편으로 내려가는거 빼곤 아랫편으로 내려가는거 빼곤 30레벨이 크신걸 알고있어요 어 뭐 있었던거 같은데 어 뭐 있었던거 같은데 어 재미 7번의 홀로테이프를 못찾고있죠 일단 빨간점이 없기때문에 불을 안꺼두어야하는데 불을 안꺼두어야하는데 여기 여기 이거 바닥 무너져가지고 그 위에있던 애들 다 떨어져서 죽은건가보다 얘네들 시체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뭐하는것이지? 사람 몸통 롱롱 머리 야 이런데 사람인데 7번에 일찍 있는데 왜 이런데 7번에 일찍 이런데에서 녹음할 여력이 있었나 자 일단 일단 7번에 일찍 찾았으니까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구울들은 어 밖에서 볼 수 있는 구울들하고 지금 틀리다는 걸 아예 그 알려주는 단서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구울들은 책임새는 게임상 이니까 똑같이 표시가 되는데 저 말로만 들어서는 지금 여기 있는 구울은 그 밖에 현존하는 구울과 약간 틀린 예를 들은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똑같은 구울이었으면 이 제이미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테니까 가보도록 하죠 자 주변을 일단 둘러보고 밑에 지금 뭔가 끌려간 자국이 있는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하는거 싫어 뭔가 박사가 한명 보였어요 박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반 복장을 입은 사람이 보였거든요 그 게 옛거 같은데 불가능한 점이 많아졌어 방사능 구역이니까 아 아무것도 안보여다 여기 진짜 어쩔수가 없다 아무것도 안보여 눈이 온다니님 어서오세요 어? 눈이 온다니님은 언제 오셨지? 눈nic open danger 위층에 있는 거기로 발소리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대장장으로 만들어둬 어 뭐야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3명 다 달려온다 어디로 올지 이쪽으로 올것이냐 이쪽으로 온다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침략탄 오오 리바다 정상시스템이 열려 정상시스템이 열려 정상시스템이 열려 버프아웃 제트 몰핀 사이코 헤르팩 승팩 링컨을 바꿔 정상시스템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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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사 자로 정상시스템이 열려 왼 Tonight 정상시스템이 열려 정상시 dozen 음운의 사나이 야 지금 지금 음운의 사나이 나오려고 품져봤는데 아 이거 먹으려다가 자 기록 8번 8번? 7번은? 아 7번 했구나 자 단말기가 하나 있구요 자 자 8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쪽까지 왔으면 어 자 시스템을 압티베트 자 시스템이 OFF 어? 이거 뭐야 오 이건 일지로 만들어놨네? 잠깐만 자동 기록 소프트웨어래요 일단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부터 좀 보죠 아버지 발견했대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는데 맨 마지막엔 이 발광굴이 아까 그 얘가 얘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지금 얘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변했어요 책을 가까이 하면은 굴이 점점 되가는 건가?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자 차례대로 기침소리 판매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모범 구역으로 선정된 담내로 스타 댐시는 판매 직원들이 일찍 휴일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핏보이 최고 시... 핏... 핏보이가 아닌데? 법보어? 비포어? 음파 디드가 저지파 상황에 녹음을 계속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이거 말고는 이건 전쟁 전 기록 같아요 저건 도대체 뭐였지?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어디 종이 구겨지는 소리 충돌 소리 충돌 총 충돌 소리 과광 종이 구해요 우지지직 저기야 저기 우지지직 구깃구깃 구깃구깃이 좋겠다 구깃구깃 안전해 소리도 괜찮아 소리내도 괜찮아 젠장 그놈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하지만 내가 계속 닦았어 닦고 또 닦고 알 수 없는 소리 알 수 없는 소리 젠장 더 움직여야 돼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 헤르만 그랜저 뭘 보관하고 뭘 움직여야 되는지 뭘 보관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작은 악망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뭘 보관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데 피부 피부가 거의 남지 않았어 그건 이제 하나 남았지만 내가 아직 그걸 지니고 있다는 사지를 알고 있어 물러서 물러서라고 아주 가까워 낳아 Aus star 덜커덩 웃음 너 역시 저 저게 그래 그래 우릴 중 하나야 우릴 중 하나 오 오 작은 악망님 감사합니다 마 뭐하여 우구 퀄토스가 돌아왔어 우구 우구 퀄토스 피보가 남지 않다는 거 보면 지금 구우라가 돼가라고 있나보는 거죠 자 마지막 일지 이거는 얘네 아버지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 같아 제이미 아버지가 우그 콜토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이제 깊은 첫 신전을 절규 뒤틀림 깨아 우당탕탕 충돌 소리 광 빛도 살준도 없어 알쯤 소리 깊은 신전 태어났고 깊은 신전 죽었다 우그 콜토스는 다시 돌아와 사양자주의 내부 메모리가 저장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바그 소프트웨어 LH는 모든 정보보관을 위해 바그 메모리 LH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자 이게 자동기동 소프트웨어라고 했으니까 이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자동으로 기록된거죠 얘네 아버지가 제이미 아버지가 점점 구울화되는걸 본거를 제이미가 이 단말기를 해킹해서 본거야 제이미가 보고나서 아버지인걸 확신한거죠 책도 그렇구요 책이 근처에 있었던것도 그렇고 그런데 더 웃긴건 제이미가 마지막에 목소리가 이상해지면서 구울 비슷한 으르르르 거리는 소리를 냈다는거에요 이제 제이미도 여기 좀 조사한다고 오래있어서 구울화가 진행되고 있었던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잠깐 해보네 하게 된참은 꽁 그렇고 여길 한바퀴 지금 돌았는데 가 나가는길은 저기 한군데 밖에 없는거 같아요 그죠 어 아 사이코나 좀 주지 사이코가 모자라다 사이코가 모자라다 뭐 딴것도 들어가 있으려나 뒤집어 까봐야죠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이쪽에서 아까 구울이 달려왔거든 지금 이쪽에서 아까 구울이 달려왔거든 지금 이쪽에서 아까 구울이 달려왔거든 무슨 뭐있다 저거 리버 리버 그건데 어 어 그 다음 공중에 도깨비불인가 뭔가있어요 공중에 도깨비불처럼 도깨비불처럼 원래 야생굴들은 원래 야생굴들은 뉴베가스에서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나 원래 굴이 어떤 식으로 뉴베가스에서 표현이 되냐면 만들어진 과정은 일단 일반 사람이 엄청난 방사능을 일시에 쏘이게 되면 죽거나 구울화가 돼요 생각할 수 있는 구울들 있죠 말도 하고 근데 걔네들이 계속 방사능을 계속 쐬잖아요 죽진 않아 방사능이 면역같은 거기 때문에 방사능이 죽진 않는데 점점 자기의 의식을 잃어버려 방사능을 많이 쐬수록 그니까 자기 자재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야생굴이 탄생하는 거야 구울에서 이제 방사능을 더 많이 쐬면 근데 여기서는 일시에 많은 방사능을 쐬었을 때고 여기는 좀 다르죠 천천히 구라가 진행되죠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일지에서 말하는 게 보통 구울과는 틀린 거예요 지금 게임상에선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말로써는 사람의 형체가 남아있는 구울들이라는 거죠 지금 적들이 많은데 불을 일당 꺼요 불을 일당 꺼요 지금 아래층에 있는 것 같은데 불이 일당 꺼요 불이 일당 꺼요 불을 일당 꺼요 불이 일당 꺼요 하지만 저 조금만한 초평 방사는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이 첫째 구울이 됐다? 그건 이상해. 악마님, 어서 오세요. 전체 시스템을 압티베이터. 전체 시스템을 닫고 있습니다. 하아... 야... 여기는 완전 바닥이 다... 무너졌구나? 잠깐만, 저거 뭐... 뭐가 있나? 사람이... 뼈다귀가 하나 있는데? 어 뭐야 깜짝이야 이건 뭐지? 아 아까 그 머리 갱옷 쪽이 맞아가지고 날라간거지? 화장실에 약품이 많아요 어? 여기도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저쪽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뭐가 있지는 않네요 뭐가 있지는 않네요 저쪽 문 있던대로 가자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도 지금 의자하고 책상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앞쪽에 뭔가 있단 소리죠? 방어를 하고 있었단 소리지 어? 메그롬 탄약이라니? 아이고 감사할 때가 네 솔직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내 재정 상태로는 저 메그롬 탄약 몇 발이 별로 감사하진 않아요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고 있지 워낙 탄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시작은 바니사님 어서오세요 이제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죠 개무소스도 300발 넘게 있고 자 언더 챔버 여기가 마지막 인곳인 곳인 곳인 것 같은데 자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쪽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 좌우 어 여기 하나 있어요 cg rwch님 어서오세요 제이미의 개인일지 아홉번째 아홉번째 맨 마지막에 8번에서는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일단 의식은 있었어요 쾌이ба! 쾌이 집에 있는 곳에 놓아버려 들을때 아니 미쳐 가고 있는게 아니라 이미 미쳤어 미쳐가지고 뭔가 신앙 뭐 받들듯이 뭔가를 하고 있죠 그 책에 대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구울 화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잠깐만 여기 문이 닫혔네 분명히 저 이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나 나 이 문 열고 들어왔는데 문이 왜 닫혀있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워낙 데인즈로 슬아 보젝 레이디에이션 디테크 제가 가운데는 지금 엄청난 방사능이 지배하고 있구요 자 잠시만요